변비에 고구마가 좋다고 해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변비 때문에 일부러 고구마를 자주 챙겨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비에 고구마를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는 다양한 조리법으로 먹을 수 있고 칼로리에 비해 포만감이 커서 인기 있는 식품이죠. 고구마에는 여러 영양소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식이섬유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마를 변비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질은 장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운동을 촉진합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식사량 조절에 도움을 주고 발암물질을 흡착해 대장암을 예방하기도 하죠. 고구마 1개에는 약 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16%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항산화물질과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격렬한 운동 후 격렬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시력 건강과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의 폴리페널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강화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고구마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수용성 식이섬유는 곤약, 다시마, 미역, 김 등 해조류하고 귤, 유자, 사과, 키위, 바나나 등 일부 과일에 들어있습니다. 소화기관 내에서 물과 계열 앞에 젤리처럼 부드럽고 끈적거리는 형태가 되어 대변은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원활한 배변을 돕습니다. 장래 세균에 의해 쉽게 소화되어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산하는데 이는 장래의 pH 수치를 낮춰서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중 중성 지진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심장병 예방효과 A등급으로 불려했는데요. 이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루 20g 이상 섭취하면 관산동맥성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구마에 있는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통곡물, 뿌리채소, 과일의 껍질에 줄어들어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다소 거친 성분으로 인해서 물에 녹지 않고 소화기관에서도 효소나 미세먼지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수분을 흡수해 팽창할 성질이 있어서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은 불용성 섬유들이 대장에서 뭉쳐서 대변을 딱딱하게 만들어 오히려 배변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또한 고구마의 섬유소가 장래세균에 의해 발효되면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 등의 기체를 생성하는데 이 기체들이 장점막을 자극하게 되죠. 고구마를 과식하면 오히려 가스가 더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고 대변이 더 굳어져서 변비가 심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고구마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흡착성이 강해서 발암물질을 흡착해 배출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흡착이 과도해져서 칼슘, 철분, 아연 등 인체가 흡수해야 할 영양분까지 불용성 섬유질에 흡착되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구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주의상 제가 설명드릴게요. 고구마를 과식하면 오히려 변변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되셨죠. 그런데 고구마는 쉽게 소화가 되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담적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잘 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적증후군 치료 중인 분들은 고구마를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치료가 끝난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고구마보다는 담적증후군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감자를 대체해서 드시는 쪽이 낫다고 소개를 해드리죠. 고구마는 잘 체할 수 있다. 변비에 좋긴 하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